식사하셨습니까? 동네의 흔한 형들의 정치학이 사사나이킥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이간질러, 국가대표 이간질러 대한민국 최고의 이간질러 문재인이가 또 이간질을 했어요 예전까지 이간질을 한가보면 남자, 여자, 이간질 정규직, 비정규직 이성여자, 동성여자 기독교, 비기독교 전라도, 비전라도 검찰, 경찰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으로 임대인, 임차인 하더니 이번에는 의사, 간호사 평가를 이간질을 또 시작하네요 일단 문재인이 어제 트위터랑 페북에 올렸던 글부터 읽어드릴게요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공인 등의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장기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뭐 그냥 나다 이것들아 의사 파업 때문에 빡쳐서 글 쓴다 여기에 더하여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온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도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움신 점입니다 뭐 해줄 건 없다 이 말인 거겠네요 지난 폭염 시기 옥회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로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의로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딱 이간질 시작하네요 간호사라 딱 하고 뭐 의사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파업하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가수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기부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간호사들이 누구 편인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내 핀 들어라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니 너는 그냥 내 핀 들어라 이런 것 같아요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간호인력 확충, 군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방역에 최선을 잃는 공공병원에 간호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간질은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다 기대하라고 난 딱 그거를 근데 다음은 딱 이 내용 보이게 다음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네 그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없는가 봐요 야 뭐 문재인 성격의 초통령인데 확정된 게 있으면 뭘 한다고 얘기할 건데 그런 거 없는가 봐 확정된 건 없는가 봐 마지막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미안하다 고맙다가 생각나네요 이 글을 올렸는데 근데 이게 요번에는 이간질이 실패한 거 같아요 올리고 나서 많은 간호사님들이 반박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여기서 보면 간호사가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해요 파업하는 전공의들의 짐은 교수님들이 맡았죠 사실 교수님들이 뭐 맡았는 거지 간호사님들이 맡은 거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비난과 폭언 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저기요 저희 원래 폭언 많이 당했는데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또 하네요 그리고 뭐 의료진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 했던 사실을 국민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숫자가 의사보다 많구요 코로나 검사 채취는 의사들이 합니다만 요렇게 불임표까지 하셨네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아는 부분인데 이게 예전 자료에도 찾아보면 나요 실제로 뭐 코로나 방역에 최전선에 뛰어든 자원 의료인력에 의사가 1,790명 간호조무사가 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이 466명이라는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수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기부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유도 주는데 나라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 일성 간호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뭐 지원을 해주겠다 막 하면서 카는데 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 건데 이거 뭐지 일성 간호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인력 증원 지역 간호사제 인데 뭐 하자는 건지 요렇게 단언하셨네요 아 저도 이거 인력 증원이랑 뭐 지역 간호사제들 간호사님들이 반대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 사실 임상에 많은 간호사들이시라는 대한 간호협회를 겨냥하셨군요 코코코코 편가리게 실패하셨습니다 요렇게 적은 하셨네요 아 간호사님들도 뭐 간호 대안 간호협회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가봐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노조라고 강성노조하고 다 사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노조 우리가 아는 노조하고 또 강성노조하고 다 다르시니 간호사도 협회하고 이런 사이가 안 좋은가봐요 젊은 간호사회 라는 데서는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면 현재 있는 의료인력부터 지켜달라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고 간호협회가 아닌 진짜 간호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글도 쓰고 젊은 간호사회는 2020 젊은 의사 단체 행동 전공의 협회 파업을 지지한다 라고도 했네요 요번에는 확실히 실패한 것 같아요 현명한 간호사님들 덕분에 다행히 이번에는 이간질 실패한 것 같아가 기분이 좋았네요 하여튼 진짜 인마들은 뭐하마 싸움만 붙여 싸움만 얼마전에 파업 전에 정부에서 솔직히 중국 안 막아가지고 코로나가 우리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때 뭐 의료진들이 대응 잘해 가지고 코로나 선방 했을 때는 의사들 덕분이라고 그만큼 쇼아디마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니까 의사가 공을 바로 간호사들한테 다 돌리고 의사들한테 유감이라고 그러고 또 편가르기 하고 했었는데 요거 다행히 요거는 그냥 실패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문재양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이제 천조국이 됐답니다 천조국 와 저희 나라로 이제 천조국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게 이게 우리나라가 PC 천조국이 됐다네요 PC 이제 진짜 제발 쇼 그만하고 국민들끼리 이간질 그만 시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내민국도 왔잖아 정신 좀 차리고 그냥 자숙하고 가만히 계시서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대통령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